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요 모든 가축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입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 모든 가축의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x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볼게요 모든 가축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오엑스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최변호사님 x 들어주셨고요 두 분 모두 x 들어주셨네요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배변호사님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가축은 출생신고를 모두 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뜻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모든 가축은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가축에만 해당이 되겠죠 일부 가축만 해야 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소 우리가 뭐 이력제 하고 있는 소가 대북쪽이 뭐지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죠 그렇군요 소는 우리 사람처럼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주민등록증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건가요 네 뭐 있어요 그런 비슷한 게 우리나라는 이제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가 출생했거나 폐사한 경우에는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고되면 이제 해당 가축에 대해서 출생점을 알 수 있는 기표라는 것을 지금 합니다 아 그렇군요 법률 내용이 뭐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그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5조에 따르면 이제 농장 경영자 이력 관리 대상 가축을 수입 수출하는 자 가축 시장 개설자는 다음 가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가코는 소종돈이 출생한 경우 소종돈이 폐사한 경우 이력 관리 대상 가축을 양도 양수하거나 가축 사육 시설에서 다른 가축 사육 시설로 이동시킨 경우 이력 관리 대상 가축을 수입 및 수출한 경우 이력 관리 대상 가축을 가축 시장에서 거래한 경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때 이제 농림축산부 장관에게 신고가 되어야 됩니다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출생신고 사망신고 그리고 이사했을 때도 신고를 보통 저희가 하잖아요 해외 갔을 때도 보통 이력이 다 남고요 비슷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소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런 관련 법조항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의 경우 해야 되는데 이런 출생신고 등을 하지 않을 때는 처벌받게 되나요? 별변사님 네 법이 법령이 좀 어렵지만 축산물 이력법에 따르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하고 하긴 했는데 거짓으로 한 경우를 나눠서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할 수도 있군요 예를 들면 뭐 키로 쓰라가 100g인데 얼마 5kg인데 10kg라고 한다든지 아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거짓으로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예 안 한 경우 해야 되는데 누락했거나 안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보는 이 경우가 소에만 해당되는 게 맞는 거죠? 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소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소파라서 뭐 이렇게 자녀들 대학도 보내고 그런 시절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축인 것 같습니다 귀중한 자산이자 가족이 될 수 있는 소니까 소 키우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이런 상황들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중한 자산이자 가족의 주식님 하고 대해서 네 알 grund triangular 소비한 개발 제 수 있게 모든 상황이 된다면 ! 한글자막 by 한효주